2부로 다시 돌아오는 최승철 그 순간의 기분 좋은 아침 아 네 여러분 좋은 아침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예! 자 원우씨 이분은 어떤 코너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분은 저 참가자분들 중에 한 분을 저희가 가짜 신분을 찾아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숨기고 있는 그 사람 예예 나만 볼 수 있어요 그 정체를 숨기고 있는 한 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원우씨가 정답을 맞히면 홍보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븐틴 새 앨범 나오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12집 앨범으로 나오거든요 12집 앨범 안됩니다 회의 이상 얘기하실 수 없습니다 홍보 기회를 얻어내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한솔님 혹시 의심 가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제 목이 결리는 걸 미뤄봤을 때 이제 허준 선생님이 어 진짜로? 허준 선생님이 의심이 간다 살짝 의심이 된 것 같긴 합니다 허준 선생님 유튜브에서 너무 유명하신데 확실히 웃어가지고 아까 우리 근데 정말 신분을 속이고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너무 신분이 확실하거든 네 그러면 최한솔씨가 유력하게 의심하고 계시는 허준 선생님부터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아 지금 신발이 아파서 신발을 구겨 신으시네요 유쾌하신 분이네요 편한 걸 추구하시는 그게 아니라 뒤에 이제 물집이 잡혔더라고요 아 아이고 아프셨겠어요 이 물집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신발 특히 구두 같은 거 신을 때 요즘 사람들이 물집이 여기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거는 표면이 쓸린 거기 때문에 우선은 신발 이렇게 신은 상태로 전 집중을 여기가 아니라 이 전 반대 방향 오른쪽 눈썹 끝으로 집중해서 오른쪽 눈썹을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해봐 아 아 아 올리는 걸로 5초 동안 올리는 거다 필사적으로 여기로 여기로 자 하나 둘 셋 1 2 3 4 5 이제 어디가 아프지? 저기가 아프지? 그렇지 여기가 아팠는데 여기로 분산시킨 거지 아아 고통을 분산시키는구나 민간요법은 얘로부터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는 거야 신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대부분 옛날부터 범죄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네 하는 행동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숨긴다고 할 때 하는 행동들 네 바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 아 떨리는 손과 사람이 제일 긴장하면 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땀이 손부터 많이 나요 손부터? 손부터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미 저 양반 너무 잘못된 정보 사람이 긴장하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쪽부터 땀이 나기 시작해 근데 보십쇼 열을 보십쇼 방지하는 민간요법이 이거야 열을 이쪽으로 넣어서 아 그럼 지금 긴장하셨다는 얘긴가요? 어 나도 방송하는 게 긴장하지 근데 저는 허준 선생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아까 그 세븐티브 어느 씨 말대로 유튜브 너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어가지고 사실 또 가수들 치료도 내가 진짜 많이 하거든 자 가수들 치료 어떤 치료로 가시죠? 가수들이 음역대가 음역대가 안 나오는 고민 때문에 나한테 많이 찾아와 그것도 민간요법으로 가능한가요? 되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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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은 한 번 전원우 씨로 한 번 아 편하게 앉아있어 편하게 앉아있어 저는 래퍼여가지고 래퍼하기 때문에 앉아있어 저는 래퍼여가지고 아 원래 몸과 마음 전해야 되거든 그냥 그냥 원래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센 고음이라고 생각하는 음정 한 번 내봐봐 아아아아 그 위로 더 올려봐봐 아아아아 더 올려봐봐 아아아아 여기서 삑살려야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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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고음 계속 내고 있어봐래 잠깐만 하하하하 준비됐지 하하하하 이리 볼게요 아아아아아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바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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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금 두석으로 길이 쪽 뚫려 이게 내가 에너지를 위쪽 뒤로 뚫은 거 봐 아니 두석도 좀 하잖아 아아아아 이거를 아아아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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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건가요? 뒤로 와 정말 그럼 아까 조으로 씨께서도 직접 일어나시면서 받고 싶어 하셨는데 네 한번 받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소리 한 번 내 테스트 해볼게 고음 한 번 찔러봐봐 그럴까? 네 얜 더 막혀 있네 얘는 이쪽 말고 이쪽으로 뚫어야 될 거 같다 자 아 뒤쪽으로 위치가 달라지잖아 아아아아 그렇지!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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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둘은 가수잖아요 가수가 아닌 사람도 한 번 맞습니다 프로파일러 선생님은 일단 한 번 웃게 아 웃잖아 아 웃잖아 개인적으로 앉아주세요 프로파일러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거 한 번 쭉 밀어봐봐 혹시 천년의 사랑 한 번 불러줄 수 있나요? 천년 안 놀러 가네 여기서 안 되네요 잘하는데 소리가 좀 맛이 가 있네 이 친구는 애초에 좀 호흡도 가래도 많이 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닙니다 아 이쪽으로 들어야겠다 얘는 이쪽으로 들어야겠다 자 천년 천년 어 여기서 되네요 시작 깔끔해졌어 이쪽으로 가는 게 이게 다르네요 길이 좀 많이 막혀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천년 천년 자 허우준 선생님의 검증이 정말 성공적으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효수 형 선생님 다음 분 검증 누구로 가볼까요? 메이든 씨부터 가시죠 에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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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요? 에이든 자 우리 에이든 홍 씨의 검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든홍 사전에 전혀 약속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세 개의 물건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우리 에이든홍 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누군가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쵸 우리 에이든홍 님 혼자 하면 조금 너무 부담이신가요? 아니 혼자 해도 되는데 뭐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세븐틴 원우 씨 나왔습니다 같이 해주시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팬이에요 자 또 우리 신입 쇼호스트 원우 님과 함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물건 야 뭘까? 박스에 뭐가 들어있을까? 야 궁금하다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오 이 제품이 나와버리네요 효자손입니다 자 효자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손 저거 판매하기 쉽지 않을텐데 자 홈쇼핑 송방송 5초 전 5 4 3 2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든홍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효자손인데요 아 원래 보통 나무로 되어있잖아요 예예예 근데 이거는 나무로 된 건 아니죠 제이드로 만들어진 효자손이에요 제이드가 옥 아 옥입니다 옥 옥 네 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운도 갖다주고 이렇게 해주고 뭐 포크가 없으면 파스타도 이걸로 떠먹으면 됩니다 아 등을 긁다가 네 긁다가 파스타를 먹는다고요? 그냥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먹다가 아 나 한 입 먹어도 돼? 5 이렇게도 쓸 수 있었네요 야 진짜 효자네요 효자 가격이 얼마죠? 가격이 33,000원입니다 아 33,000원 33,000원 걸리면 살거 같은데 혹시 그 효자 손사면 효자가 될 수 있나요? 저는요. 제가 사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자 나왔습니다. 대박이에요. 혹시 둘이 또 사전에 협의를 본 건 아니에요? 아니요요요. 처음이에요. 아 네. 제가 다음 제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나와버리네요. 다음 제품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의상 세트입니다. 오 네. 근데 굉장히 빛이 나요. 일단 의상만 봤을 때 라인이 작살나요. 라인이 작살난다. 이야 이거네. 아 근데 확실히 모델이 좋으니까 이야 이거 멋있다. 굉장히 멋있어요. 무뎌에서 하기 딱 좋은데? 세븐틱이 모델 이상으로 써도 돼요. 세븐틱이 모델이 좋아요. 약간 원우씨가 너무 좋다. 이걸로 아주네상만 쳐주시면 안 돼요? 아주 나이스? 네. 한 번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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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기능 같은 거 없나요? 기능 없나요? 기능이요? 뭐 앞치마로도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근데.. 되게 많습니다. 어? 생방송 사고야! 야야야! 아... 요즘 빈치 스타일이 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빈치한 느낌으로 저희 샘지 모모님이 입고 왔습니다. 그거 입고 등 운동해도 괜찮겠어요. 아 프로파이어 님도 운동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평소에 막 입는 날씨 있잖아요. 그거는 좀 되게 비싼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컬러감 어디서 용감 받았어요? 벌에서 봤습니다. 어? 제가 사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아니 이게 뭔가요? 이야. 벌에서 컬러감을 받아서 이게 된다 이게 돼. 아 정말. 아 정말. 가을은 잭슨. 잭슨 보면. 잭슨 보면 날이 나겠네. 아 잭슨이 좋아하겠네. 잭슨 보면 내가 좀 같이 춤춰야겠어요. 야.. 이걸 파네.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진지 알면서 바로 이렇게 캐치를 하면서 바로 거기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자 그럼 마지막 제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응변이 그리고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제품은 자 마지막 제품 뭐죠 이게? 꿀인데요? 꿀이구나 야 꿀이네 뭐 모든 음식이랑 같이 찍어 먹... 제가 그냥 살게요 아 이렇게 해서 그냥 설명만 했는데 김남희님께서 또 사셨습니다 야 진짜 판매왕이네요 판매왕 이렇게 해서 에이든홍님의 검증 시간은 세 제품 모두 성공으로 와 끝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한 게 이제 웃음치료사다 보니까요 우리 최연소홀님께서 너무 지루해 보이시는데 네 슬슬 하품을 한 세 번 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 전혀 아닙니다 확실히 방청객에 있다가 패널 모시니까 또 피로감이 아 이게 그렇네요 피로감이 좀 나르네요 세 번째 검증 시간입니다 정순구 선생님의 나 웃음치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읍시다 웃읍시다 웃어요 웃어 우리 아니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 진짜 이분은 또 특별히 저희가 검증할 게 없습니다 저희가 검증할 게 없습니다 따로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강연? 네 강연 준비했을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최연소님께서 아까 하품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웃음이 없어서다 아 웃음이 있으면 재미있고 행복하다 아 아 웃음을 이제 제가 유발시켜 드릴 텐데 입꼬리를 싹 올려보세요 올리시고 치아 크게 보이게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가 끼셨네 어 진짜요? 이것도 행복이다 아 이제 아 좋네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우 잘 쓰시네 아 좋네 회자가 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일어나시면서 점프하시면서 이제 여기로 하하하하 이렇게 한번 뛰시면서 가보시면 좀 다르실 거예요 진짜 냄새가 쓱 쓴다 몸이 움직여야 웃음이 행복하다 입으로만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고 몸이 같이 업 업 내 기분은 하이다 이걸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하 소리 크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껏 밝아지지 않았나요? 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정말로 어때 최연수 씨 느낌 어떠신가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런 표정이 아니신데 굉장히 갑자기 급 밝아지신 느낌이 들어요 야 난 진짜 오늘 여기서 누가 가짜라는지 참 이게 진짜 모르겠다 자 그럼 배틀을 한번 붙여볼까요? 네 정순구 대 허준 허준 대 정순구 누가 더 진짜인가? 사짜 냄새가 나 녹화 초반부터 정순구 선생님께 거침없는 독소리를 퍼붓고 계시는 우리 허준 선생님 아 독소리를 해보다는 거짓말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또 원우 씨가 너튜브에서 두 분 다 많이 보셨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저는 허준 선생님만 그렇군요 네 정순구 선생님도 저는 봤었거든요 아 보셨어요? 아니 너무 두 분 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아 저는 오히려 장풍 선생님이 제일 의심이 되긴 하는데 자 뭐 어쩌자고 아까 그 진행이 그 허준 대 정순구 이런 그 대결하는 그 진행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감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패스 아 좋습니다 오늘 조오로 씨도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아 잘리나요? 그infeld 제가 이제 또 그 전국 투어를 이제 나가게 돼가지고 아 공화가 이제 또 오늘이 마지막 녹화가 됐어요 아 카xo 명품이시고 웃음도 명품이세요 아이고 Sherlock Holmes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애절한 모습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방도 명품이시고, 웃음도 명품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정말 애절한 모습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정순구님과 허준 선생님의 배틀은 네! 제가 과감 필수할게요. 맞아요, 이거는 조금 진행이 인상했던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음 분! 네! 김단비님 한 번 볼까요? 김단비님하고 갈까요? 양봉업자 김단비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단비님 오늘 또 반짝반짝하는 아까 그 의상으로 반갑 보셨네. 약간 벌꿀 느낌이 나네요. 단비님은 근데 어떻게 검증해야 되죠? 어디서 할까요? 아까 키우는 일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일벌을 맞추는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진은 제가 수많은 사진 중에서 되게 아낀 사진이시군요?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서 스토리를 좀 읽습니다. 네! 오~~~ 이 친구는 꿀벌호예요. 꿀벌?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그냥 쉬고 해. 아, 꿀벌이구나. 꿀빨아요. 꿀빠발아? 이름이 꿀빠라예요? 꿀빠보호. 꿀버우, 예! 꿀바오, 꿀바오, 꿀바오. 꿀바오. 그리고 제일 날아다니는 얘는 나비예요. 나비. 너무 잘 날고 있잖아요. 그렇네. 그리고 또 여기 이 두 친구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 왔어요, 이 노래. 멀리 왔네요. 그래서 노래 안 들어요? 어떤 노래? 노래 부르고 있어요. 어떤 노래죠? 량쯔셔미 뻥야 빼자 화총총야 빼야 빼야 네 이렇게 또 노래도 부르고 엄청 아름다운 장면을 제가 담았습니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 저희 제작진분들도 자료를 따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니터 속 벌 사진을 보고 이 친구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아니, 보여주세요. 오, 얘 귀엽다. 이 친구 누구지? 어떻게 맞춰요, 이걸? 얘는 아까 여기서 나오지 않은 친구예요. 누구죠? 잔나비. 아, 잔나비요? 잔나비요? 잔나비. 좀 뭔가 아티스틱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 꾸스에서 뭔가 좀 움직이면서 계속 음악을 들려서 잔나비로 지웠습니다. 자, 잔나비가 맞을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꿀바오. 꿀바오. 아, 이게 뭐죠? 잠깐만, 괜찮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꿀바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정면 사진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사진을 제대로 확대를 한 거예요. 네. 아, 실력이 안 좋으시니. 꿀바네. 아, 제가 안경 이렇게 써서 이렇게 아, 안경 한번 써봐도 될까요? 이게 도수가 좀 높나 하지 아마. 있어, 있어, 있어. 어지러워 기면. 어지럽죠? 어지럽네요. 어지럽네. 그렇죠. 누가 안경을 쓰면 어지럽네. 꿀바, 꿀바, 꿀바. 꿀바오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어, 이 친구. 뚱뚱한데?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얘는 뽀비. 뽀비. 그래서 보면 너무 뽀비 뽀뽀뽀뽀뽀뽀뽀뽀 하고 싶잖아. 아, 너무 귀여워서. 뽀비예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뽀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저 벌의 이름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세요. 김단오 씨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 분이 내가 태어날 때쯤은 죽어서 이게 엄마, 아빠 얘에 대한 더 잘 알고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제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기, 저기. 봐봐, 다르잖아. 어, 이거 제 자신 잘못한 거 같은데? 제, 제작진이 아니라 김단비 씨가 쓰신 거. 김단비 씨가 가져오신 거잖아요. 아니, 봐봐. 다른 아이예요. 봐봐. 다른 아이예요. 이거는 제 자신은 입으로 나를 아, 그렇네. 달라요. 의식을 받으려고. 어, 다리가 달라요. 지금 요새 산 많이 안 내려와서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와아. 정말 약하다. 무섭다. 정말 약하다? 혹시 약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약하다, 약. 아, 지금 제작진이 사과를 하네요.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는 제작진에 착오가 있었어요. 아, 이걸 꽃비었네요. 제작진의 착오마저 찾아냈습니다. 야, 우와. 착오마저 찾아냈습니다. 고린의 실수가 아니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화끈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자, A, B, C, D. 네 마리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름 써져 있네. 어, 어디? 아니, 그렇게 들어갑니까? 아, A, B, C, D. 실제로 담비 씨의 벌 중에 A, B, C, D라는 애들이 있나요? E, F, G도 있는데 이제 너무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A, B, C, D가 굉장히 심플한 애들 가고 왔네. 그러면 A, B, C, D가 맞는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A는 누렁이, B는 상상이, C는 E고, D는 민규입니다. A, B, C, D. 아니, 저한테 그냥 그냥 소개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김담비 씨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까지 파고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13살라서 아침에 정말 졸려요. 임균변인지 정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검진 테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수 씨는 어떻게 김담비 선생님의 의심이 가나요? 아니요. 저는 믿음이 갑니다. 왜요? 왜요? 그냥 전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약간 아직 장풍 선생님을 못 봤지만 이 중에서 과연 가짜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다 진짜 같아가지고 그럼 마지막 장풍 선생님 무용 문화재 풍풍이 퍼포먼스를 보고 최종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장풍 씨 퍼포먼스 효자 장풍 씨 해외에서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뭐야? 특별히 조명과 진짜?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우리는 낫다. 중통이 나와. 배산물 브라더스다. 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시끄러워. 우리가 웃겨. 배산물이 웃겨. 안 웃겨. 초장 찍어먹고 간장 찍어먹고 아주 샘이 좋았지. 풍풍이. 풍풍이. 글론다 글론. 바다의 원수. 인간들이 너무 싫어. 풍풍이. 안 나와. 안 나오면 네가 사랑하는 이쁜 인간들. 다 잡아가버린다. 여기서 풍풍이의 냄새가 나는데. 광어야. 저놈이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어디 저기 분홍 쪽기 입은 놈? 아. 가보자. 광희. 뭐야. 뭐지. 야. 냄새 맡아봐봐. 야. 이놈 봐라. 백방하라. 풍이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는군. 너 중학교 동창이지. 왜 이러세요. 너 풍풍이 어딘지 알지? 풍풍이 빨리 불러. 빨리 불러. 이 집게 바꾸기 시험이야. 소망 꼽을 줄 알아. 도와줘요 풍풍이. 다 크게 불려. 뭐야. 김작 그만. 아니. 자. 엠씨 분 괜찮아요? 다시. 다신 이 세계에 찾아오지 말라 했더니만. 또다시 왔군. 가만두지 않게. 가만두지 않게. 어차건데. 집게밧을 보여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연마해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 효자손을 구입했지. 하하! 간다 집게선! 싸구려 같아 보이는군! 장풍 대장군! 풍풍! 장풍! 뿡! 꺼구야! 꺼구야 괜찮아! 새우야 서서 폭소해져! 너 새우만 좀 볼래? 새우 집게만 좀 봐라! 괜찮아 풍풍? 장풍!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모두 풍풍이를 외쳐주세요! 풍풍이! 풍풍이! 더 크게 외쳐주세요! 풍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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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슬라이스! 안돼! 풍풍이! 이럴수록 이 세계는 풍풍이가 지킨다! 우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인사! 아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준 높은 공연! 저는 제가 진짜 잡혀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볼 수 있다니 정말 감격적이네요! 와 저는 진짜 와 충격맞아요 진짜 와! 장풍을 검에 둘러서 마지막에 검으로 갈때 감동이 몰려오는게 장풍 도사 슬라이스! 뿌듯하다 뿌듯하네! 그럼 직업이 네! 도사 이런게 아니라 방송인이신건가요? 세계적인 어린이 공개방송 전용 퍼포먼스입니다! 그 퍼포먼스로 인해서 무형문화재까지 등재되신 분입니다! 제가 어릴때 봤던 번개맨 이상의 감동이 있네요! 네! 정말 징동댕 유치원의 계보를 잊는! 지금 전세계에서 계속 투어 중이시죠? 어디 어디 투어 중이시죠? 지금 뭐 유럽 투어도 하고 있고 유럽 투어도 하고 있고 유럽을 가서 유럽 어디 런던도 갔다 왔어요 질문을 혹시 해야 되나요? 네? 공연하실 때는 영어로 공연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한국어로 아! 한국어로! 근데 가끔은 일본어로도 하고 일본어 하는 것만 보여주시면 조금 더 믿음이 갈 것 같은데 일본어 버전 한번 보는 걸로 그래야 우리가 볼 때 왜냐면 전문 퍼포먼스면 각 나라의 각 지역의 그런 언어별로 여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 가격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안돼요 패널을 우리 악당 선생님으로 해볼게요 악당을 패널 선생님으로 해볼게요 패널을 악당 선생님으로 제가 한다며 제가 하겠다고 방금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각 나라의 패널로 하신데요 그럼 조개 하실래요? 세워 하실래요? 아니면 아까 황태 어때요 황태 황태자였으니까 황태! 황태랑 우리 저도 하나요? 꼬불꼬불 거리니까 미역 하죠 미역으로 가실게요 미역 아 자 그러면 일본에서는 직접 일본어로도 하이소 데스 하이소 데스 하이소 데스 자 황태와 미역 빌런 자 저희 먼저 잡혀가는 것부터 해주세요 네 하이소 데스 하이소 데스 네 그 이거 어디? 이거 어디? 이거 어디가요? 퐁큰이 어디죠? 퐁큰이 어디죠? 퐁큰이 어디죠? 근데.. 퐁큰이요? 퐁큰이 어디죠? 신사! 그.. 퐁큰이 어디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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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풍샷! 손님치워! 손님치워! 오이! 다 됐다! 미역국! 미역국데스카 황태! 고쿠아 장풍데스! 풍풍이데스카 장풍 슬랙소! 슬랙소스시파트! 장풍교자 슬랙소! 장풍! 장풍! 풍풍이데스카! 바로 이어서 중국어 버전으로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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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시죠! 중국어로 가시죠! 중국어로 가시죠! 영어 좀 가시죠! 시간 관계상 중국어 영어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두 개 한번 가죠! 영어로 두 개 한번 갈까요? 영어로 오시죠! 그럴까요? 이거 쓰면 여기가 나요! 일본어 황태함이 여기 있었다면 블루 앤 화이트로 가겠습니다. 아 블루 앤 화이트. 블루 앤 화이트. 워리 갓, 세트, 고! 밀루 앤 화이트!! Sundhan의 brew 복ión I am sorry! Pung Pung! Save me Pung Pung! Save me Pung Pung!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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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ng Pung! I was waiting for you.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drink? Not today. What's her name? My name is... Mike. Oh... 야야! 오 팝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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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슬리! 제 이름은 블루! 블루! 제 이름은... 오! 짱풍! 대장인 영어로 뭐야? 캡틴! 캡틴! 캡틴 윈드! 팝퐁! 팝! 워어! 짱풍! 제 이름은 짱풍! 오! 오! 와! 믿음직스럽네요! 저는 솔직히 장풍 씨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검증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대박이다! 와! 그럼 오늘 팬분들께서 최종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비니 12집 홍보가 걸려있는 원우 씨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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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 씨 왔는데 홍보해야죠! 네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기 저번 달에 앨범 나왔을 때 홍보했었어서 그 그치 그치를 원우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 다 누군지 모르잖아 한 명씩 다 골라보고 원우가 마지막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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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걸로 오로 형 어? 나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 아니 근데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끊어가잖아 자꾸 멘트를 원우한테 물었잖아 내가 응 아니 나 그냥 잘하려고 그랬지 말 듣고 가자 블레인 화이트 좋았는데 왜 자꾸 그거 가냐 자 그럼 어떻게 뭐 한 명씩 일해볼까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게 자 이렇게 최종선택만 남아있어요 자 우리 원우 씨가 홍보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최종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최종선택 전에 네 여기 패널 선배님들께 한번 아 의견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먼저 제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서가 이제 돈, 명예, 사랑이었다고요? 아무래도 저분들을 봤을 때 네 가장 의심이 가는 거 직업이지 않습니까? 과연 저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음 저는 정순구 님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정순구 님에게 의견을 한 표를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최한솔 님은 어떠셨나요? 같이 장풍 퍼포먼스도 하셨는데 아 전 장풍 고르겠습니다 왜요? 오히려 오줄라이크 싸움 도대 드릴까? 아 그냥 뭐 하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친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조으로 씹기 위해서는 아 저도 의견 좀 관리했는데요 아 저는 저 단비 님이 사실 아 단비 님이 네 어 다들 좀 의견 좀 다른가요? 저는 약간 좀 그렸거든요 근데 사실 뭐 오늘은 컴백을 또 이제 앞두고 있는지 맞아요 맞아요 원우 씨의 원우 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럼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우 씨가 또 저는 제발 성공하길 빕니다 정순구 님이 어? 아 진짜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잘 흘려 이게 왜냐하면 웃음도 너무 좋은데 오히려 웃음보다 약간 춤을 좀 더 잘 추시는 느낌? 그래서 약간 댄스 강사이시거나 뭔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약간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다섯 분 중 원우 씨의 선택이 맞는지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야? 누구야? 진짜 신분을 보여주세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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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구입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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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단비 씨가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 그거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김단비 씨의 실제 직업은 무엇인가요? 여기 제작진 딸 있어요 아 제작진의 아빠 아빠였습니다 그러면 제작진의 아빠 인맥 섭외 아닌 인맥 섭외 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냥 딸을 사랑하는 딸바보 아빠였습니다 딸바보기도 하고 벌 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았어요 아 근데 연기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실까요? 아버님 아버님 연기 너무 잘하신다 딸에게 한 번 마지막 영상편지 부탁드립니다 아빠 늘 너 응원하고 있으니까 일 잘하고 집에 와서 밤 좀 먹자 아 지금 피디님 눈물 흘리셔 지금 고개를 참아 감정을 주지 못하는 저도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게 사실 피디라는 직업이 참 반맞이 없거든요 아버님의 말씀이 너무 이해되고 참 같이 밥도 먹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밥 좀 먹자 라는 그 말이 우리 최승철 부승관에 기분 좋은 아침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자녀분들과 따뜻한 밥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그럼요 오늘 우리 진실 게임 특별히 누려봤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서 사실 정답과는 상관없이 우리 미니 12집 홍보를 걸고 준비했던 이 원우씨의 무대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괜찮으시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븐틴 여기 나오는 거야? 오늘 멤버들이 또 다 뒤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다 와있어요 세븐틴 보네 세븐틴 네 자 그럼 세븐틴의 무대를 보기 전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신철 부승관의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다음 아침에도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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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허어준의 만능 민간요법에서 유튜브 구독권을 정승구의 신바람 웃음 센터에서 웃음 폭탄을 에이드농이 홈쇼핑 시청권을 장풍대장 퐁퐁이가 장풍채용권을 고잉세븐틴 반장 민규가 커피차를 보내드립니다 원우씨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앨범 같은 건 없어요 요즘엔? 앨범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나중에 나오면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이름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번호해서 사인이랑 소연이라고 소연이요? 소연이라고 내 사촌이 팬이래 정한 원우 되게 좋아하는데 승관이도 좋았네요 개인 사인으로 멘트 주면 되나? 열심히 하라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멘트 좀 겪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